교수님!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 뭐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죠 아 제가 수정증이 있어서 좀 떨려요 아 그래요? 어저께 좀 흥분했죠 아 어제 샀어야 했는데 못 샀어요 아 수정댕이 아닌데? 어 그거요? 바땡땡 아니에요? 아 관련이 있는데 그 아카데미 시상식 그니까 그걸 봤으면 바땡땡이 떠오르죠 바땡땡 단타라도 할 수 있었어야죠 너무 슬픕니다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2월 25일날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 오실거죠? 예 와야죠 그때 뭐 알려주실 뭐 궁금한 거 갖고 오세요 뭐든지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럼 2월 25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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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노래도 불러주시나요? 원하신다며? 원하신다며? 아 근데 원래 관중 천명 이상 없으면 안 불러요 아니 왜 콧나요 뭐지? 뭐지? 뭐지 이거? 뭐지? 뭐지? 뭐지?